오늘 판 좀 올릴까? 아이 됐어. 그래도 예전에 만 얼마 잃었잖아. 계산을. 11,500원. 아 그러니까. 11,500원. 집에서도 어머니 오늘도 역시 한껏 꾸미시고. 손걸리니? 잘 섞여야 되는데. 폐가 안 섞였어. 정신이 나면 섞인 거 어떻게 하러. 한눈에. 이건 4패. 4패야. 4패야. 4패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긴 거야.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도 되고 들고 친다 그러면. 아이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자. 지금. 손도 안 대고 지금 돈 잃었네. 이거 처음에 생각은 잘 수 없는데. 엄마 손이야. 첫 끗발이 개그빨이라고 그러잖아요. 못 먹어도 코. 못 먹어도 코. 이제 완전 불어내셨는데요? 저번에 못 치신다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요. 어우 바닥이 짝짝 붙네 형 그냥. 웃어봐. 그만해. 12, 13, 13, 15, 16. 이야. 천중 빼가? 네. 어? 응. 나 광박이었네? 나 광박이었네? 응. 좋아. 이제 나. 섞었으면 끝난 거야. 모르는 걸 가르쳐줘야 돼. 엄마 자식인데. 공습방에서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. 아 모르는 거야. 가르쳐줘. 불향끼를 거기다 부르면 대박이야. 까슬하다. 까슬하다.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. 나한테 멋있어.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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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몽고. 풍고. 쓰리. 우와. 12, 12, 12, 12, 13, 14. 어떻게. 2800. 2800원. 2800원? 안 치겠네. 자. 우와. 자. 손도 막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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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 꼼짝을 못 해? 그러니까. 완전 말렸네. 진짜 진지하다. 진짜. 에러진스. 가온다. 에러진스 일어났다. 에러진스 일어났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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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어. 아.. 아.. 어.. 아, 웃겨. 이거 진짜 코미디야, 코미디야. 밥 먹으러 갑시다. 그래. 가, 그럼. 응. 애기 잠바는? 애기 잠바 입었어. 자네는? 나는 괜찮아. 밤이라 추워. 괜찮아요. 많이 드세요, 여기. 아, 저거 진짜 맛있어요. 우리 죽밭? 사회생님이요. 아이들은 뭐 다 탄산주면 좋아하지 않아. 네가 딸까요? 그래, 네가 하고 아빠 붙 잡아주라고. 아, 저거 다른 거 좋아해요. 병탄이. 오, 오, 오. 힘 있어? 우와, 힘. 우와, 잘하네. 이거 먹을 거야? 힘 세다. 탄산주면 안 써야 돼. 더 얹게 좀 따라줘. 조금만 먹어야 돼, 너. 좀 따라줘. 응, 자네. 왜요? 탄산, 탄산 잘 안 줘요. 탄산 주면 안 줘요. 그런데 아마 더 얹게 좀 따라줘. 아니, 저, 저.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. 아니, 보니까 임서방님하고 장모님하고 유가에 대한 충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유는 딱 할머니가 오면 탄산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탄산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항상 할머니가 좋기 때문에. 뭐든지 너 그렇게 주니까. 네. 맛있어, 그거. 너 음료수 잡고 너무 많이 먹어. 네, 더 얹게 좀 먹으라고. 밥 먹고, 밥 먹고 음료수 마시는 거야? 알았지? 아니, 뭐죠. 장모님이랑 저랑.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, 탄산을 주고 그런 부분도. 우연룬 kav cope. 그래서, 말씀 två,ieben Okey. 잠곤 에어.